아르헨티나 대표팀이 묵었던 숙소는 다른 팀과 달랐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 선택한 곳은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한 대학교의 학생회관이었다. 루메르디앙 시티센터, 오성급 호텔 등 선수단 전용시설로 지정된 숙소 대신 학생회관을 선택한 곳은 당시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선수단이 월드컵 기간 동안 자국의 전통 바비큐와 아사도르 식단에 포함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팀은 선수들이 먹기 좋게 쇠고기와 소시지 등을 직접 굽는 요리를 원했고 일반 호텔이 아닌 넓은 부대 시설이 마련된 대학 캠퍼스를 이용했던 것이다. 카타르 대학은 메시가 묵었던 숙소에 아르헨티나의 국기와 카타르 국기를 장식했고 학생회관 로비는 아르헨티나 선수단의 포스터와 사인, 유니폼 등으로 장식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자 리오넬 메시가 사용했던 방이 박물관으로 바뀐다. 메시는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면서 최고 위치에 올려놨다. 7경기에 출전해 7골 3도움을 넣은 메시는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매호대전을 종결시켰다. 또한 16강부터 결승까지 모든 토너먼트 경기에서 득점을 올렸고 월드컵에서 최초의 기록이었다. 결국 메시는 눈부신 활약으로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런 메시의 역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그가 월드컵 기간 동안 묵었던 속소도 박물관으로 남는다. 样지금 논 CarlaOM 월드컵 네요 SECRET